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강주 강역시 남구에 있는 부동산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강주 강역시 남구 양가동 대촌 포충사 입구 수춘마을 새동네 앞에 있는 논매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부동산의 모든 자료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으며 지금 양쪽 가리키는 부분이 그 토지에 접해져 있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토지의 가분할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면적이 644평이 되므로 1번과 2번 토지를 322평씩 분할하여서 지인들과 함께 투자했을 경우 농지온부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동네 앞길 농록길을 보고 계십니다.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에서 바라본 강목간 도로를 보고 계십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자연 녹진의 개발 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해당 부동산의 전경으로서 지금 추수 후에 보리를 심어놓은 상태를 보고 계신데 너무 푸른색의 마음의 평안을 느끼시죠? 토지의 면적은 2129제곰 644평 지목은 답이 되겠습니다. 마을 앞에 있는 주도로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도로를 보고 계십니다. 부동산의 추천 용도로는 비닐하우스를 시설을 하신다든가 벼버리 농경 주말농 농장이나 또는 유실수를 식재 가수농을 하신다든가 주변 개발로 인한 장기 투자용이나 주택단지 근접으로 규제 해제를 기대하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가동 새동네의 강화란 토지 면적들의 농지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곳은 양가동 새동네의 마을이 구성된 일종 주거지의 전경들을 보고 계십니다.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인들과 함께 공동 구매하여서 이번에 농지를 구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저부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보다 나은 부동산을 엄선하여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notes 원tern gateway подпис겠습니다. location 해주신 box save 해주신